우리의 피부 그리고 전신 건강을 위해서라면 가을철에 꼭 피하셨으면 하는 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가 방금 말한 자외선, 또 하나가 미세먼지. 미세먼지도 당연히 나쁜 거겠지만 햇빛이 미세먼지랑 같이 엮일 만큼 안 좋은 건가요? 햇빛 기분 나쁘겠다. 햇빛 기분 나쁠 것 같지 않아? 지금 미먼 취급을 받은 거예요. 미먼은 완전 취급한데? 세계보건기구에서 저한테 얘기하라고 한 걸 얘기하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자외선하고 미세먼지를 1급 발암불질로 분류하고 있는 정도인데 특히 자외선은 색소침착 같은 피부 질환, 또 피부 노화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심지어는 피부암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자외선의 위험성을 절대 관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이현수 씨는 너무나 잘하고 계신 거니까 피부 걱정을 좀 내려놓으셔도 되지 않을까요? 근데 제가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피부가 예전까지 않는데 10대 피부로 역시 아기 피부로 지금 이렇게 피부가 좋으신데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타이거우즈가 요즘 공 잘 안 맞는다고 하고 요즘 골프 되게 안 되네. 옆에서 봐도 정말 진짜 피부가 너무 좋으신데요. 너무 좋으신데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근데 또 피부를 상하게 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이렇게 느껴지시는 게 과장은 아니신 게요. 내부에 저기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피부와 몸을 녹슬게 하는 활성산소예요. 다들 들어서 보셨죠? 많이 들어서 보셨죠? 맞아요. 우리 몸에 들어온 산소가 호흡이나 대사같이 여러 가지 쓰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남은 찌꺼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얘가 굉장히 반응성이 좋은 아이라 신체 곳곳에 가서 얘네들을 노화시키고 그로 인해서 질병을 불러오는 나쁜 성분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문제는 이 활성산소가 대사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도 막을 수가 없어요. 대사를 막을 수가 없으니까. 자외선은 선크림을 바르거나 양산을 쓰면 어느 정도 가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활성산소는 왜 못 막을까요? 거름망 같은 거 이런 걸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활성산소는 거름망도 없습니다. 심지어 가만히 숨만 쉬는 거 지금도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는데요. 더 무서운 건 나이가 들수록 활성산소의 양도 함께 늘어나고 특히 40대 이후에는 활성산소량이 급증해서 피부 노화에 부스터를 달게 되는데 이렇게 늘어난 활성산소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몸속 곳곳으로 정상생포를 공격하면서 피부를 비롯한 신체 곳곳에 질병을 불러오게 됩니다. 어머 어머. 관절념부터 시작해서 알자이머를 비롯해 정말 셀 수 없이 많은데요. 실제로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질병 중에 무려 90%가 이 활성산소 때문이다라는 연구도 있을 정도예요. 특히 요즘처럼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는 면역력이 떨어지기가 쉬운데요. 그렇지 않아도 이 날씨 때문에 면역력이 훅 떨어져 있는데 여기에 활성산소가 늘어나서 우리의 면역세포를 더 손상을 시키면 질병에 노출될 위험은 당연히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아까 활성산소 거름망은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미 몸속에 들어온 활성산소는 좀 희석시킬 수는 없는 걸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활성산소를 몸 밖으로 빼내 또 피부는 물론 체내까지 투명하게 만들 수 있는 그 방법 잠시 뒤에 알려드리겠습니다. 할 일이 많네. 쿠킹 스튜디오인가? 테이블 한번 닫을 수 있어요. 오 앞치마에. 모자까지 갖추셨네요. 옷을 갈아입으셨네요. 어디까요? 여기는 제가 한 3개월 전에 오픈한 분식 카페예요. 택배를 내셨네. 가수 김부영 씨가 금호동 쪽에 1호점을 내면서 한번 어떻겠냐 제안을 해줘서 제가 선수 두 달에 걸쳐서 인테리어도 셀프로 했습니다. 제가 말하자면 2호점. 그런데 김부영 씨 근황도 이렇게 너무 오랜만에 듣게 되어서 좋네요. 요리도 직접 하세요? 네 제가 다 해요. 이모 안녕하세요. 성인이 왔구나. 아이고 얼마나 기다렸는데. 뭐야. 이모 안 그래도 참외 먹고 싶었는데. 제 친구. 제 친구의 아들이에요. 잘생겼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성인이라고 합니다. 성인이 아닌가 보네요. 안 재미있었어요. 안 재미있었어요. 제가 쉴 때 보완하고 점검해야 될 것들이 많고 제 친구는 버리고 가겠다고 데리고 가서 맘껏 쓰라고. 가끔 와서 이제 연기 조언 같은 것도 한번 여쭤보고. 배우 지망생이에요. 어쩐지. 외모가 좀 남달랐어. 제가 도와드릴 거 있으면 도와드리고 그렇게 종종 하고 있어요. 그렇죠. 연기 지도 가끔 해줄 때는 좀 엄하게 해요. 그런데 확실히 서빙하는 분들이 저런 얼굴이어야. 맞아요. 외모가 물 채워줄 테니까. 제가 닦을까요? 그럴래? 친구분께서 마음껏 쓰라는 말씀에 알고 있는 모든 걸 다 다 시키셨네요. 예쁜 사진들이 좀 필요해. 사진을 한번 찍어봐봐, 네가. 그러니까 조금 예쁜 포토존. 제가 SNS를 잘 안 해서 요즘에 다 그렇게 해서 홍보들을 한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좀 부탁 좀 했어요. 여기 그림. 여기 그림 있어요. 저게 또 감성이 들어가야 돼서. 학술의 또 기본 요소죠. 예모는 왜 찍어? 떡볶이. 저희 수윤 씨가 떡볶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너무 맛있을 것 같아서 기대되는데요. 유심히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떡볶이가 어렵지는 않은데 집에서 하면 이런 맛이 안 나요. 맞아. 맛있어. 성인아, 떡볶이 나왔습니다. 맛있겠다. 튀김까지. 떡볶이 짝이 없네. 분식의 튀김은 국물이죠. 갓 튀김, 튀김. 떡볶이 국물에 찍어 먹으면. 오, 저 라면까지. 오, 저 라면까지. 오. 아, 그래. 라면도 이렇게 날려서 끓이면 더 꾸득꾸득하잖아요. 네, 이렇게 몇 발 계속 날려서. 이야, 저 삼대장이다. 진짜. 이야, 진짜 맛있겠다. 이렇게 맛있어. 잘 먹겠습니다. 떡볶이는 매일 먹어도 맛있어. 먹고 나면 또 생각나죠. 또 생각나요, 진짜로. 역시 이모가 한 거 맛있지? 네, 맛있어요. 나 이모가 나를 크게 하라고 했잖아요. 네. 더 크게 배에다 힘을 주고 얘기를 해야지, 얘기할 때도. 너는 피부 관리하니? 네. 이거 봐봐. 제일 눈에 띄는 게 뭐야? 피부란 말이야. 아, 그렇죠. 응? 피부에 뭐 잡티가 있냐, 막 그런 거 많이 보잖아. 요즘엔 진짜 드라마를 봐도 그렇잖아요. 피부들이. 맞아, 다 좋아요. 4K입니다, 4K. 그러니까 너는 일찍부터 그거 관리해야 돼. 참, 기다려 봐. 일찍부터 관리하라고. 어? 지금 뭔가 지금 가져오시는 게 이현수 씨의 피부 기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 뭐 여기 가게에 놓고 먹는 건데. 이게 뭐예요? 글루타치온이라는 건데요. 제가 피부 좋다고 하도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제일 집중적으로 제가 신경 쓰는 부분도 이제 피부다 보니 집에서 케어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여러모로 그런 해독 작용도 되고, 면역력도 좀 높여주고. 그래서 피부가 이제 조금 더 좋아지는 느낌이 들어서 챙겨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저는 계속 머릿속에 이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서재걸 선생님의 시간. 아까 우리 몸을 투명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비법, 비밀. 이게 있다고 하셨는데 과연 그게 대체 뭔지 공개를 좀 해 주시죠. 네, 그 전에 이현수 씨 피부 한번 보시겠어요? 어때 보이나요? 너무 좋아요. 네, 저는 고민이 있다고 하셨는데 대국 같아요, 제가. 너무 팽팽하게 옆에서 보면. 그러니까 저런 투명한 피부와 건강한 신체를 만드는 비밀은 바로 아까 마지막에 드셨던 글루타치온이 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글루타치온이 우리 몸의 세포와 조직기관을 활성산소와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단백질인데 세 가지의 아미노산이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강력한 항산화력을 가진 성분인데 특히 해독의 장기인 간에서 가장 많이 생성돼서 각종 독성 물질을 해독하고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자, 글루타치온이 우리 몸에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단백질을 말씀 주셨는데 그런데 우리 몸에서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꼭 따로 섭취를 해야 될까요? 문제는 이제 늘 나이가 들수록 체내에서 생성이 되는 글루타치온의 양도 감소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활성산소 자체는 증가하는데 활성산소를 막아줄 수 있는 글루타치온은 오히려 줄어드니까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노화는 더 급격하게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습처럼 이렇게 외부적으로 뭔가 보충을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아까 이 노화 부스터가 결국 활성산소라고 하셨는데 글루타치온이 그 부스터의 전원을 좀 꺼준다라고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노화가 두드려지게 나타나는 피부에도 글루타치온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피부색을 관장하는 멜라닌 색소가 글루타치온의 영향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글루타치온이 체내 얼마나 풍부하냐에 따라 피부톤이 밝아질 수도, 어두워질 수도 있는 거죠. 실제 글루타치온을 4주 동안 섭취시켜본 실험에서 얼굴을 포함한 6개 부위에서 멜라닌 수치가 유의미하게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글루타치온이 피부의 톤업 크림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네요. 근데 사실 피부는 색도 좀 중요하지만 동안을 결정짓는 건 주름이잖아요, 주름. 주름도 해결이 좀 될까요? 네, 물론입니다. 또 다른 실험에서는 20세에서 50세 여성을 대상으로 12주간 글루타치온을 섭취시켜봤는데 피부 탄력이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주름까지 감소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오늘 피부 때문에 루틴 점검을 의뢰했는데요. 듣다 보니까 피부만큼도 이 몸속 건강이 제가 걱정이 되거든요. 혹시 글루타치온이 몸도 깨끗하게 만들어질 수 있나요? 네, 물론 가능합니다. 우리가 이 글루타치온의 작용을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실험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지금 보시면 이 비커가 우리 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내 몸이 활성산소 때문에 많이 좀 이렇게 혼탁해져 있는 오염이 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굉장히 어둡습니다. 네, 이때 제가 글루타치온 필름을 넣고 한번 저어볼게요. 오, 색깔이 변하네요. 색깔이 점점점점 옅어지는 게 보이시죠? 과학실험 같아. 옛날 우리 과학실험 같아. 아예 투명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글루타치온이 체내 독성 물질 해독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 신기하네요. 이 해독 실험을 보면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간이거든요. 이현수 씨도 그렇지만 요즘 날돌 선선해지면서 모임도 잦고 술자리를 많이 갖게 되는데 글루타치온의 간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간은 체내 해독의 대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인 동시에 체내에서 가장 글루타치온 농도가 높은 기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간에 글루타치온이 부족하면 간 기능이 떨어지고 이로 인해서 간염, 간경화, 간암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는데요. 반대로 글루타치온이 충분하면 간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겠죠. 실제 한 실험에서 간 기능 장애를 가진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에게 글루타치온 치료를 시행했더니 간세포 손상 정도인 ALT 수치가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이 글루타치온은 체내의 독소를 배출하는 데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한 실험에서 중금속에 중독된 50대 남성에게 글루타치온을 투여한 결과 소변을 통해 배출된 독성 물질이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웬만큼 안 좋은 것들은 좀 배출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네요. 생각해보면 이렇게 속이 깨끗해지면 얼굴빛은 뭐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요즘 같은 환절기에 컨디션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분들 많죠. 이때 글루타치온이 컨디션을 제대로 끌어올려주기도 하는데요. 우리 몸을 공격하던 활성산소를 줄여서 면역력을 개선시켜주고 또 실제 글루타치온 섭취 전후로 면역세포인 NK세포 수치를 확인한 실험에서 섭취 2주 만에 NK세포의 수치가 무려 약 400%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면역력 끌어올려. 잘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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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거 혹시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건 없을까요? 더 있죠. 여러분들의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머리도 좋아져요? 그럼요. 특히 여성분들이 중년을 좀 넘어가실 쯤 되면 갱년기 때 기억력이 나빠진다는 것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하지만 이런 증상도 글루타치온이 개선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알짜이머 같이 뇌 이상을 겪고 있는 환자들은요. 뇌 해마 부위의 글루타치온이 건강한 사람에 비해서 현저히 더 적다라고 해요. 한 실험에서도 퇴행성 뇌질환 중 하나인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30일 동안 하루 2번 글루타치온을 투여한 결과 이 파킨슨의 증상이 무려 42%나 개선이 되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